실대 방역에서 300미터 5분 거리 여기는 지상층 원놈이고요 현재 전세로 6,500도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1,000에 10만원으로 계산해서 월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0에 35,000, 5,000에 15만원 이런 식으로 반전세도 가능하고 나머지 월세도 가능하고 전세도 가능하고 요즘에 다 이렇게 불투명한 창문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돼있고 뭐 한계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앞에 건물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바람이 안 통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건물에 갑자기 공실이 많이 생겨서 가격을 조금 다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6,500이 이 정도면 대출이 되면 아주 좋은 거고 여기는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골목 같은 데 들어가는 거 싫어하고 여기서 가까운 거 그게 우선이다 이런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내가 10분 이상 걸어도 괜찮다 10분 정도 걸어도 괜찮다 하면 다른 거를 찾아볼만은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 다 거의 한 7,000부터 시작을 다 해가지고 6,500이면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쫓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사진은 제가 생각해 볼까 생각해 볼까 생각해 볼까 그들만은 그냥 좋은 거 같고 그러면 그냥 그냥 보이는 것 같고 깜짝이야 이거의 early 사건을 찾아낼게